와 벌써 여기 에코백도 귀엽던데 안 보여 가려졌어 여기 자주 안오니까 오기 힘드니까 남저라도 가져라 남진 않을 것 같아 맛있겠다 끝에 어떤거? 저런게 저것도 맛있어 다 먹어 반 나왔어 너무 맛있겠다 대박이지 오 이건 핵이네 미친 비주얼이다 진짜 왜? 찍고 있어 아 대박 맛있겠다 난 이게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완전 기대돼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성이 여기 진짜 좋아하거든 매운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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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랑 숨어있어 진짜 안까졌거든? 어 요즘에 아예 안 꺼졌는데 어디만 꺼졌네? 아냐 괜찮아 자연스러워 너무 좋아 그치? 사진 찍으면 난다니께 미쳤다 얘네 귀여워 신기하다 또 예뻐 귀여워 나 닫고 안하는데 기억이 없어 야 닫고 이제 해줘야지 그러니까 스티커가 눈알봐 귀여운데 무서워 귀엽다 그러네 다행이다 토베이 음 맞아 상관없었으면 좋겠어 상관없었으면 좋겠어 미쳤어 무슨 되게 향이 좋아 헉 어 아 아 화장실 안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우리 누나 설명맞아 드릴까요? 네 차티파트 딱 dimis 스티커 태풍 안에 잎을 전부 다 넣어주시고 뜨거운 물 가져다드리면 물 한 3분의 2 정도 넘치지 않게끼만 따라주시고요. 1분 정도 올리셨다가 우리가 다 올려줄 찬물은 옆쪽에 있는 스프레인까지... 열어보겠지? 너무 이쁘다. 오우! 뭔가 저 마음이 차고... 너무 이쁘다. 오우! 타페 타페. 젤리기에 특이해. 대박. 홑 Geschmack 문 Knowledge 주 matched 푸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냄새 미쳤다. 저거 생긴 것 같은데? 진짜? 이거 진짜 맛있다. 냄새 미쳤다. 이거 생긴 것 같은데? 아닌가? 이거 생긴 Có리가? 나 이거 오늘 전주하는 거야. 누구야? аксим. 그럼 가 볼까요? 이모를 버렸다 이번엔 마지막 이번엔 건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